3번 나의 질투심에 가장 크게 불을 지핀 장본인 원빈 씨? 네, 원빈 씨랑 지드래곤 씨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두 분의 팬이에요 결핀 막히 넘어셨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투심에 가장 불을 피우신 분은 원빈 씨도 물론 그렇지만 지드래곤 씨가 네 저는 인터넷에 공연장에 가서 너무도 무신이어서 티켓을 제가 구해줘서 또 대행사 역할을 하는 거죠? 같이 안 가시고?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일이 없어도 못 가죠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드래곤 씨의 팬이에요 저도 워낙 스타일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변화하는 표정들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저한테 좀 더 불을 지피는 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다면 김수현 씨, 송승헌 씨는 탈락입니까? 질문 자체가 가장 크게 불을 지핀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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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